혁신 물류기업 CJ대한통운의 ESG 혁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CJ대한통운의 ESG 실천 CJ대한통운은 지속가능한 미래 전달을 목표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통해 ESG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편리하고 신속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물류, 협력사 ESG 관리 및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하는 상생생태계 조성, ESG 관련 사업 기회와 CJ대한통운만의 역량을 통해 미래 성장을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ESG 3대 추진 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ESG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추진 전략과 연결된 7대 전략 테마를 중심으로 ESG 경영 실행 본격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CJ대한통운은 친환경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비 로드맵을 구축하여 2022년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프로세스 또한 적립했어요. 이어서 환경부와 협력하여 버려진 페페트병을 택배로 회수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물류 시범 사업권을 획득하였고, TES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원터치 박스와 테이프형 송장을 제공하여 포장 폐기물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또한 과대 포장을 방지하는 스마트 패키징 개발 등 친환경 패키징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순환 물류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CJ대한통운은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및 동반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어요. 특히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방지와 인권존중 문화정착을 목적으로 2022년 인권경영 선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어요. 또한 환경경영, 인권경영, 안전경영을 기반으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안전한 물류기업으로의 산업발전 선도를 위해 안전 리스크 제로를 실현하고 있으며 환경, 보건, 안전표준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했어요. 그리고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EHS 포탈 시스템, EHS 상황실, 안전체험단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고 있어요. CJ대한통운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물류 운송혁신 프로젝트로서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송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SKENS와 친환경 에너지 실증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친환경 물류 인프라 전환을 위해 기아자동차와 대한통운영 목적기반 친환경 화물차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ESG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행 기반의 ESG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혁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ESG 위원회와 ESG 경영협의체, 지속가능 경영실과 ESG 실무협의체 간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어요. 물류 혁신기업 CJ대한통운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체계와 물류산업 상생 생태계 구축으로 앞으로도 물류업을 기반한 ESG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